여당 단톡방을 흔든 파열음,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끼리 서로 주구받았다, 설전이 벌어졌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 일부에서 김기현 대표 그만둬라 이런 목소리 나왔거든요. 오늘도 그 얘기가 나왔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반박하는 주장도 맞서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기현 대표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싶은 심정인데요. 김 대표가 보여준 모습이 혁신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방해까지 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엑스맨이 됐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계속 대표하면 땡큐, 만수무강을 기원한다 이런 조롱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더 이상 버티면 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이 내가 먼저 더 희생하는 모습 보여야 되고 헌신하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뜨악하다. 지금 갑자기 왜 지도부 사태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흘러흘러 가다 보면 이 양반들은 그럼 지도부 공백 상태를 원하는 거고 그 사이에 무슨 공간이 열리기를 바라는 거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쪽 다 의견들을 좀 구해보고 판단해보고 그러는데 판단이 어려워요. 자, 버치는 게 구차한 거 아닙니까? 라는 쪽과 아니, 자꾸 사퇴, 사퇴하는데 뭔가 이유가 다른데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의심하는 쪽.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시죠. 사퇴론을 주장하신 분이 또 있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5선입니다. 대통령실만 볼 게 아니라 단호하게 바로 잡겠다는 결기 있는지 묻지 않았던가. 김기현, 이제 결단하라. 결국에는 사퇴하라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이런 주장이 나오니까 오늘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모여 있는 단체방, 카톡방, 단톡방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길들이 오갔다 그러네요. 화면에 있습니다. 자, 전 이 사퇴론을 주장하는 중진 의원들을 비판하는 글들이잖아요. 태용호 의원이 있네요. 결단이 아니라 단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흔듭니까? 지금 이거고요. 강민국 의원은 당 흔들려는 자가 엑스맨. 그럼 방금 영상과 화면에서 등장했던 그분들이 엑스맨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말까지 나오네요. 자살특공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굉장히 강한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비판, 비난이 있었거든요. 혈전이 오는 겁니다. 김철원 경희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신데요. 일단 국민의힘 중진들,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입니다. 사퇴론, 중진의 무게 때문에 사실은 조명을 받았는데 왜 사퇴 주장을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실망스러운 게 국민의힘이 집권당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있는 당인데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우왕좌왕, 중군 난방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분열된 모습은 정말 천부거든요. 이것들은 결국 대통령 용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논쟁의 핵심은 지금 김기현 대표의 사퇴 여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김기현 대표의 사퇴는 이제 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병수 의원 어떤 충정은 이해하지만 사실 김기현 대표에 대한 거치는 인유한 혁신위원회에서 마르보리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유한 혁신이 계속적으로 당내 원고를 얻지 못하고 혁신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을 때 초재선 의원들은 침묵했거든요. 그 초재선 의원들이 지난 전당대회 때는 나경원 의원 출마하지 말라고 연판장을 돌렸던 분들이고요. 그러네요. 그 기억이 나네요. 과거 2011년도 그때 홍준표 대표가 퇴진할 때도 보면 초재선 의원들이 앞장서서 연판장을 돌리고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유한 혁신위에서는 초재선 의원들은 완전 침묵했거든요. 그리고 지도부에 우리 젊은 최고위원들도 어떤 인유한이 내민 그 도움의 손길을 다 외면했었습니다. 그 중진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인유한 혁신위원회가 조기 해체되고 난 다음에 지금에야 뒤늦게 지금 김기현 대표에 대한 거치를 묻는 것은 굉장히 대안 없는 어떻게 보면 메아리 없는 이런 공세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사실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물러나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딜레마인데요.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비대위를 하자는 건데 비대위를 하게 되면 윤재욱 원내대표가 임시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거든요. 그런데 윤재욱 의원은 또 영남 출신이고 티켓 출신이다 보니까 또 계속적으로 거기다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거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까? 그럼 또 외부에서 그러면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와야 되는데 그건 언제 모셔올 것이며. 그러면 이제 불과 한 4개월 앞으로 다고 총선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이 그냥 김기현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책임이 있는 그런 발언은 아니다. 이렇게 보죠. 그럼 보궐선거 끝난 뒤에 그때 사퇴로 나왔잖아요. 그럼 지금 비슷한 상황. 두 달 전후 돌아가는 겁니까? 그럼 지금 현재는 돌아간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이누완 혁신위원회에서 무언가 혁신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게 된 거고. 지금 결국 남은 것은 김기현 대표가 결국은 나름대로 빨리 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총선 체제로 넘어가면서 본인의 거치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울산에서는 불출마한다. 두 번째 본인의 거치는 공정관리위원회 전적으로 일임한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거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줘야 더 이상 김기현 대표를 물러나라든가 이런 더 이상의 당대부는. 그 거치는 사퇴까지 포함된 거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그까진 아니고 일단 울산에서의 불출마, 다시 말해서 양지에서의 불출마만 하더라도 본인이 총선을 본인이 책임하여 당대표로서 책임하여 치르고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건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서울에 수도권에 있는 흠재 출마하든 아니면 비례대표 마지막 손으로 해서 하든 그건 본인의 그다음에 수선이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일단 본인의 지금 지역구에서는 불출마 선언 정도는 나와줘야 지금 이게 뭔가 수습되지 않을까 이런 논석이신데요. 오늘 이런 사퇴 주장에 대해서 당 지도부 중에 한 분이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강한 반발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소위 당내 중진이란 분들이 당대표 물러가야 한다고 언론에 나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김기현 대표가 당장 물러나는 것만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일까요? 대안 없는 지도부 흔들기를 멈춰야 합니다. 당 지도부 흔들기 발언들을 당내에서 자꾸 하니까 국민들께서 당과 지도부를 불신하게 되는 것이고 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중질환을 일으키지 말고 김기현 당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 더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비로소. 김기현 대표가 당당 사퇴하면 정말 대안이 없습니까? 지금 당 지도부를 끌고 갈? 정당인데 집권 여당인데 대안이 없겠습니까? 만약에 아니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김기현 대표한테 예의치 않은 유고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공백이 생기면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다. 그러면 그게 집권 여당입니까? 그 플랜 B, 플랜 C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물이 좀 많습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왜 지금 김기현 대표를 사퇴하라고 주장을 하는가. 왜냐하면 이 당권을 내가 뺏겨 뺏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김기현 대표를 사퇴하라고 주장하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이전에는 여당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서울시장부터 해가지고 보선 이겼죠. 그다음에 대선 이겼잖아요. 그다음에 작년에 지방선거 얼마나 압승을 갖다 했었습니까? 분위기가 지금 180도 바뀌었는데 언제 바뀌었습니까? 누가 당대표일 때 바뀌었습니까? 그거 다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방선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서울에서 6석,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4석까지 이야기 나오고 이런 정도까지 됐는데 저는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옛날에 한 1년 됐나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 오징어 게임에서 누가 그랬습니까? 다 죽게 생겼다고. 저는 지금 그런 분위기니까 내가 저 사람을 내려오게 해서 내가 당대표가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흔드는 게 아니고. 이러다가는 지금 국민의힘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내려오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저는 뭐가 생각이 나냐면 배수진이 생각이 나요. 똘똘 뭉쳐야지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전략을 누가 썼습니까?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이 썼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똘똘 뭉쳐서 전멸당했잖아요. 저는 지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당 지도부라고 하는 곳에서 그 리더십에서 과연 지금과 같은 현재의 상황을 총선을 불과 4달도 안 남고 100일 정도밖에 남겨놓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의 정세 판단이 적확한 것인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징어 게임의 그 유명한 대사가 있죠. 이러다 다 죽어 지금 그 상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길한 느낌을 지금 말씀하신 건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퇴를 하라는 압박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김기현 대표 상에서. 오늘 김기현 대표가 당 회의에서 뭔가 얘기를 꺼내놨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시각의 혁신 차원에서도 뭔가. 오늘 최종 보고하고 혁신은 끝났거든요 활동이. 혁신 차원에서 뭔가 또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두 가지 내용 들어보시죠.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생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입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혁신이 활동을 보면 그 어느 역대 혁신이보다는 이분의 혁신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다양한 혁신안을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액션, 받아들이는 것은 당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의 간격은 시차는 있게 마련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힘을 사랑하고 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안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가능한 당이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렸고. 일단 앞에 박성준 혁신위원, 혁신위 부위원장 맡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위는 뭔가를 내놓는 거고 그 판단은 당에서 하는 거다, 지도부가. 그리고 앞서서 김기현 대표는 이게 핵심이군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정기란 교수님, 어떤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으려는 걸까요? 여기에 있는 패널들도 다 답을 못 알 것 같은데요. 뭘 내려놨죠? 답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갈 걸로 보십니까? 답이 없다 보니까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전혀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책임지고 있는 김기현 대표와 좀 전에 자료화면에서 보여줬습니다만 박성준 혁신위원의 혁신위는 성공했다? 자화자찬도 이런 자화자찬, 오히려 눈물 겹습니다. 눈물 겹어. 혁신위가 한 게 뭡니까?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징계 처분했던 사람들을 복권시켜준 것 외에 기억나는 게 없어요. 자, 백화점처럼 자파점식으로 만 원 안을 내놓긴 했죠. 그러나 번번이 소위 이른바 친륜, 영남, 중진 세력, 이른바 기득권 카르트레에서 번번이 깨졌고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급기야 혁신위는 빈손으로 조기 해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김기현 체제가 좀이라도 수명을 연장해보겠다고 혁신위를 데려왔는데 혁신위가 와서 한 일이 없어요. 성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당내는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김기현 대표 혁신위 하면서 그러면 정당 지지율이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년 총선 전망이 뭔가 장밋빛이 보입니까? 오히려 상황은 두 달 전으로 돌아가버렸어요. 두 달 전보다 더 악화된 상황으로 비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당내 중진들은 여러 선거를 치러본 경험 있는 의원들이잖아요. 이러다가는 정말 다 죽게 생겼다. 자, 뭔가 수를 내야 되겠다.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이 체제로 답이 안 나오면 비상한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저렇게 여유 있게 내려놓을 기득권도 없으면서 내려놓은 기득권도 없으면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말에 성찬만 하고 있느냐. 저는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김기현 대표 부르고 지도부 불러서 오찬했죠? 어깨 두드려줬습니다. 또 인유한 혁신위원장 불러가지고 두 사람 또 불러서 같이 오찬했습니다. 자,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서 봉합해서 갑시다. 이러니 당연히 김기현 대표와 힘이 나지요. 말에 성찬만 해도 얼마든지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당내 대다수 의원들은 다 죽게 생겼다. 자, 뭔가 대안을 내놔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여기에 진짜 공연부를 외치듯이 김기현 대표는 정말 의미 없는 말에 성찬만 늘어놓고 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도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뭐라도 내려놓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기득권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김철현 교수도 잘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론도 있고 다양한 고민들을 하겠습니다만 아마 본인에게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12월, 18일 특검법 법안 통과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김기현 대표가 저는 키를 쥐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해놨다고 자부하고 그 뒤에 본인의 어떤 거취 문제를 언급하는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두 분이 지역구 관련된 내용 정도는 뭐라도 얘기를 하지 않을까 전망입니다. 지금 전망을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해주셨고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의힘에 그다지 유리하지 않죠. 우선 첫 번째 여론조사 화면에 있습니다. 저 내용 좀 보겠는데요. 뭔가 지금 8월부터 쭉 이어지는 어떤 조사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년 총선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십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냐. 그러니까 정부를 견제한다는 의견과 정부는 지원해줘야 된다. 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 중에 누구를 더 선택하십니까? 이거 비슷한 답이잖아요. 그런데 정부 견제론이요. 최근에 다시 올라갔어요. 5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론은 반대로 내려갔죠. 35%가 나온 겁니다. 앞선 조사 11월 둘째 주 조사에서는 46 대 40으로 어떻게 보면 저 정도면 한 5차 범위 정도 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은 5차 범위 밖으로 51 대 35까지 벌어지고 만 겁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조사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국민의힘의 굉장히 불리한 상황을 보여주는 조사잖아요. 전용기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 이 결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많은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처럼 지금 여론조사가 11월 둘째 주에 나오고 나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컸던 이야기는 부산 엑스포의 불발이었던 것이죠.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 뒤집을 수 있다. 51 대 49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표를 까보니까 90여 표 차 이상 났던 거고 대통령께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셨던 외교 이분도 올바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국민들이 많은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대통령께서 제가 했던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꼼수 사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는 외교라도 잘해서 우리 경제를 일으켜줄 것이다 라고 고민을 했던 것이고 여기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꼼수 사태에 대통령이 공주하는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을 하게 된 것이고 더 이상 밀어주는 방식으로는 어렵겠다. 적절한 견제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엑스포 유치 불발도 큰 타격을 줬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재벌들을 딜러리 세운다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대통령이 부산에 이렇게 재벌 총수들을 데리고 가서 먹방 쇼를 했거든요. 여기는 또 무슨 일이 생겼냐. 우리가 지역별 정부 지원 견제론을 좀 보다 보면 부산 울산 경남도 쉽지만 않은 상황입니다. cg가 준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산이 지금 정부 지원 론이 38% 정도. 화면 좀 볼까요? 네. 부산 울산 경남이 38% 정도 되고요. 이게 정부 견제론이 46%가 됩니다. 지금 보면 저게 원데이터인데 지금 보시면 지역별로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론 견제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견제론이 앞서는데 특히 그게 높은 지역도 나타나네요. 여기에서 지역 감정을 조금 배제해놓고 볼 필요가 있는 게 광주 전라라든지 아니면 대구 경북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야당 성향이냐 여당 성향이냐 이런 지원론을 좀 차치하더라도. 그렇죠. 대전 세종 충청 여기도 34대 54거든요. 그리고 부울경이 말씀드린 대로 38대 46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위기감을 느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떡볶이를 먹으러 총수들과 같이 부산을 결정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또 좋게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쳤고 대통령의 결정 과정들을 봐왔을 때 정부를 지원하는 것보다 견제해서 적절한 권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국민들의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양당의 지지자들보다 중도 표심이 어디로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나와 있는 화면 다시 한 번 불러볼까요? 김철원 교수님 저걸 좀 봐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광주, 전라 지역과 대구, 경북 지역은 일단 여기 텃밭, 각각 정당의 텃밭을 보니까 빼고 나머지 지역은 서울, 경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울경 지역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요, 김철원 교수님. 국민의힘장에서는 TK, 대구, 경북 지역을 뺀 나머지 모든 지역이 총수에서 험지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럼? 맞습니다. 데이터 상으로만 보면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해서 평가가 그렇게 후하지 않고 상당히 국민들이 아마 실망하고 계시다는 것들 그대로 데이터로 나오고 있다고.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이 자체가 지금 위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당에서도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다행인 건 저게 지금 내일 당장 선거가 아니고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당의 전열을 재정비해서. 그나마 좀 시간이 있다. 그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남아 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 때와는 차별화했었던 게 그나마 외교. 그 중에서 한미일 안보 동맹이 굉장히 굳건해진 거. 반동차 동맹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우리 대북 관계에서도 안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 경제가 계속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여야 간의 어떤 협치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길 원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았나 이러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래도 대통령의 어떤 국정기조의 변화 부분은 조금 대통령에서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그리고 당에서도 계속적으로 저런 데이터를 받아들고서도 계속 침묵할 것이 아니고 어떤 국정의 어떤 변화를 좀 강력하게 건의하고 요청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 아마 그렇게 조금 당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망합니다. 자 당내 상황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어떻게 보면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건 총선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임무를 영입하거나 새로운 임무를 부각시키거나 이런 게 통상 과거 선거 때문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재 영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잠깐 보도가 나온 게 있었어요. 잠깐 여의도에 딱 이 얘기가 퍼졌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보였는데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두 인물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스포츠 스타 영입 전략인가. 박지성 선수. 수원 토박이 상징성이 있는데. 경기도 수원 요즘에 최대 격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뭔가를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꼽히는데 여기에 공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잠시 있었고요. 그리고 장미란 문체무 2차관. 역시 스포츠 스타자였잖아요. 안민석 의원과 경쟁하는 경기 오산 출마. 이런 얘기가 보도를 통해 나왔는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관계자들은 이런 거 없습니다. 아니라고 부인을 했어요. 아니고 이거 잘못된 보도입니다. 라고 했는데. 일단 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보면은. 국민의 내부에서 이런 인물들을 거론했던 인사가 있었다고도 하죠. 자 그럼요. 장미란 2차관. 목소리가 지금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기대가 크셔서 제 마음도 더 무겁고요. 막중한 임무를 맡기에 대해서 많이 부담스럽기도 한데. 맡겨주신 만큼 또 열심히 해서 또 그 이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진 변호사. 국민의힘에서 이런 스포츠 스타 또는 연예계 스타. 총선과 관련해서 영입할 가능성 정말 없을까요? 있을까요? 지금은 스포츠 스타들이 지명도도 높고. 그다음에 사실은 박지성, 장미란 이런 분들은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올라갔던 분들은 사실은 어느 자리에 가도 자기 목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그다음에 이제 또 박지성 선수나 장미란 차관이나 이런 분들은 스포츠 스타이면서도 굉장히 품성이 좋은 그런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히 장미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차관 발탁도 아주 놀랄만한 일이었는데. 계속적으로 원주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오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장미란 차관이 영입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저 정도 이렇게 유명한 그런 사람이면. 특히 이제 수원 같은 데에서 수원이 이제 여당한테는 쉽지 않은 그러한 자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저도 조금 놀랍긴 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여당에서 탐을 낼 만한 사람이다.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민주당에는 누가 있었지 생각을 했더니. 이모경 의원님이 은메달 따셨었나요. 어쨌든 그 스포츠 스타가 지금 이모경 의원님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민주당에서. 몇 분 더 있지도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스포츠하고 정치가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가는 그러한 시기에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저런 스포츠 스타분들 총선과 관련해서 좀 관심 없으십니까? 관심 많이 가지고 있죠. 사실 이런 분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실제 문제되는 것들을 바로 잡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직능 대표성이라는 측면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정영진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이모경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 21대 총선에서 영입되는 케이스로 민주당이 들어왔고요. 민주당이 들어온 이후에 4년 동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 심지어는 체육과 관련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가장 앞서서 해 주셨던 거고 대선 과정에서도 체육인들을 묶어내고 그에 대한 정책 발굴하는 데 힘을 쓰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지성 선수와 장민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발탁 가능성은 존재한다라는 것이 있죠. 다만 이렇게 스포츠 스타를 이렇게 잠깐의 가십성으로 꺼내고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모습들은 사실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오고 있거든요. 무책임하게 또 막 이렇게 뭐랄까요. 써먹는다 약간 이런 느낌을 준다. 그렇죠. 잠깐의 깜짝 발탁 그리고 깜짝 이슈를 위해서 이렇게 스포츠 스타들을 쓰는 것은 좀 바람직한 이런 일들은 아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지성 선수와는 어디까지 이야기가 된지는 모르겠고. 일단 국내힘에서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반박 보도자도 내면서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렇게 됐을 때 박지성 선수가 갑자기 정치권의 시각에 이런 선입견을 또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애초에 이런 보도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정확한 정보를 어느 나라가 제공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제가 가정을 좀 해볼까요. 조영기 의원님. 만약에 박지성 선수가 수원에 출마하고 장민환 선수가 오산에 출마하면 민주당은 당혹스러웠습니까? 아니면 이거 정말 해볼 만한데 이런 생각이 듭니까? 당혹스러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선한 측면, 전문성 측면에서만 봤을 때에는 당연히 박지성 선수나 장민환 차관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위협을 느끼지만. 그럼 당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튼 그분들이 나오면 위협적일 수 있다고는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분들은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로서 전문성을 더 강화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이분들이나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의 전문성의 측면을 봤을 때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례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는데요라고 살짝 방향을 드시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얘기가 나왔는데 국내의힘에서는 그런 거 아닙니다라고 일단 부인을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총선 때 되면 사실은 인재 영입이 각 분야로 퍼지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고요. 다음은요.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많은 패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게 국민의힘 상황이 지금 여의치가 않다. 당대표 사퇴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여의치가 않고 여론조사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뭔가 예측을 한 거예요. 지금 들어보시죠. 냉정하게 데이터만 갖고 보면 4개 정도 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울 경우도 지금 수도권만큼이나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자로 제가 들은 정량적인 것들을 합쳤을 때 83에서 87 사이가 될 수도 있다. 비례를 저는 한 17개로 예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00미터로 내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막연한 심리적 저항선이에요. 우리가 100미터로 갈 리는 없지 않아? 이겁니다. 그게 보수 정당의 지금 시대착오적 생각인 거죠. 지금 83, 87 지역구 얘기한 거죠? 이 정도밖에 모르겠다. 그리고 비례대표 해봐야 한 100개 정도? 이걸 전망한 건데 혹시 지금 패널 4분 들으셨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의 분석. 이준석 전 대표의 분석에 혹시 나도 비슷하다. 생각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 공감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공감하신 분 계세요? 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정기란 교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를테면 의석수를 가지고 얘기하고 이대로 가면 총선 87석 예상한다, 이런 얘기가요.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 이것 때문만으로 볼 수는 없다. 일각에서 지금 이게 나오자, 이게 과거에도 맞춘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약간 쪽집게처럼 전망을 하는 거냐, 아니면 이건 저주, 아니면 이른바 지금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냐, 이런 반응이 갈렸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젊은 정치 시도자잖아요. 젊은 정치 시도자가 갖는 장점 중에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점쟁이 수준이 아니고 지난 두 달 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도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거의 정확하게 맞췄죠. 그래서 역대 선거 수치라든지 또 보궐선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를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 수치가 결국은 정확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론선을 뭐라고 합니까? 과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이준석 대표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지난 3년 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정당 지도 35%에서 103석 얻었습니다. 지금 현재 갖다 붙이기는 어렵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지금 32%라고 보면 실제 100석 이하의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앞서 우리가 여러 패널들이 언급했습니다만 또 MBN 자료로도 확인했습니다만 정부 견제 여론 이른바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 51%입니다. 여당 후보 여당 지원을 해서 25%입니다. 16%포인트 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한 번 더 들어가서요. 여당 35% 아니었습니까? 35%여서 16%포인트 사라는 거죠. 51대 35가 돼서. 그런데 이걸 한 번만 더 들어가 보면요. 중도층 이른바 총선에서 양쪽의 승리의 결정적 잣대가 될 수 있는 스윙보트라고 하는 중도층에서는요. 30% 이상의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라면 얼마든지 100석 이하로 떨어져서 국민의힘이 고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치동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저런 어떤 본인의 어떤 판단 예측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동의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전제를 달았거든요. 데이터로만 보면. 데이터로만 보면. 그럼 지금 방금 조금 전에 봤던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정부 견제론, 정부 지원금 격차가 16%쯤 되거든요.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징계 1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데이터로 보면 강불음 변화 없이 내일 당장 투표를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예측한 대로 아마 100석 이하로 떨어지는 저런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데는 저는 두 가지 정도의 조금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게. 의도. 첫째는 지금 12월 27일, 이번 달 27일 날 본인이 탈당을 하겠다고 어느 정도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탈당 얘기를 꺼냈어요, 그 날짜에.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당이 변화하지 않고 그리고 국정의 기초가 변화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맞이할 것이고 그 중간에 계속적으로 본인이 쓴 소리 조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인이 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탈당의 명부를 계속 축적해 나가는 걸 보고 두 번째는 지난 대선 때 본인이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본인이 보물 주머니 세 개를 입고 그다음에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비책이 있다. 보물 주머니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마지막으로 계속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총선에서 본인이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선거를 치른다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김기현 지도부에서 본인에게 제안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 정도를 지금 당 지도부를 향해서 던지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혹시 윤석열 전 대표의 분석에 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말대로 하면 100석 이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야당이 200석 이상을 가져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국적 마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200석 이상을 갖고 가게 되면 일단 대통령 거부권하는 거 다 무력화되죠. 그다음에 심지어 대통령 탄핵할 수 있어요. 그럼 탄핵 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탄핵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식물화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 정도로까지 여당을 그렇게 믿지 못하는가. 정부를 믿지 못하는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하면 과연 민주당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200석에 가까운 200석을 초과하는 그러한 의석을 가질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 정당인가. 지금 보세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인데 이런 민주당에 200석을 준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왜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봤을 때는 불안감 조성해서 나를 써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총선이 거기에다가 아직 넉 달 가까이 이제 조금 넉 달보다 조금 덜 남았잖아요. 아직은 이런저런 변수들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예측 전망 나오는데 벌써부터 막 숫자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다양한 갈래에서 분석을 해주셨고요.